그 후에 38장 유다가 자기 형제들 내려가서 아들 낳은 사람 히라이기로 나간지라 유다가 거기서 사람 가난한 사람 수어로 하는 저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체만이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예열이라 하니라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원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아서 되는 유다는 그 후식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예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마리더라 유다의 장자예리 여호와 목전에 싸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원하니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원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골으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의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마리에게 이르되 수주를 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이 죽을까 염려하미라 다마리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스와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남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형태를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마리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형태를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니라 그가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막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기서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르되 청컨대 나아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라 그가 가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랬느냐 유다가 가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가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르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고 그 면박을 벗고 과후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붙어가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가르되 길곁 에나미에 있는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 사람도 이러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느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 하였고 그 행음하는 물에 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르되 그를 끝내어 불사르라 여인에게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도 돼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야마 잉태하였나이다 잉태하였나이다 초건대에 벗어서 이 도장과 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르되 그는 나보다 올다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인사나 여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삼파로드에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서 그 손에 메웠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형제가 나오는지라 삼파로드에 네가 어떻게 터치고 나오느냐 한거로 그 이름을 베르스라 불렀고 그 형제가 손에 홍사를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르라 불렀더라 흐흐흐 막듣기